오히려 자기를 키워 죽인 형제를 부르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부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다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불을 지극히 높여 모든 길을 위해 뛰어난 일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승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감을 불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을 품어라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뭔가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수집광이 돼가지고 수석을 모은다고 아침에도 돌멩이 저녁에도 돌멩이 장작 때도 돌멩이 돌을 품고 살아요. 사람은 다 뭔가를 마음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영원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내로움을 품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원에 와가지고 잘 돌려드리지만 그게 차질을 않는 거야. 그래서 애들 생각만을 하면 하고 또 애들을 품고 지내시면 어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니까 아침에도 건강 저녁에도 건강 나는 건강 우리가 성경 빌리고서 아픈에서 무엇을 잃고 지나갔나 하는 건 보금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보금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뭐가 보금에 합당한 거냐 했을 때에 싸우지 말고 하나 되는 마음의 성도가 되시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남아도 남이 여기는 충전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각각 내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도가 되시고 무채림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패기적 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시오 이것이 보금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알면서도 잘 안 돼.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면 더 싸워. 누가 내가 보금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안에서 번명이 있을 때 가능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안에서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을 때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런 삶을 잘 안 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을 빌리포서에 써가지고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걸 어려운 말로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제대로 알면 예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말라고 해도 겸손해져. 마음을 품으면 엉뚱한 길로 달려가다가도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간 길도 몸 주게 돼. 술집으로 막 가다가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멈추라고 그러시겠지.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나 하는 거를 오늘 좀 보기 잘해요.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여 동등하신 분이여 하는 주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시사 하나님이 종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다니시고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받게는 받아들일 수 있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데 이건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자기가 두드려받고 목에 들어가고 노예의 침입을 받아도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풀어라 했을 때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었느냐 자기를 비워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사랑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해놓을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셨던 거룩하고 신성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천여가 이태야 아들으로 나가면 그 이름을 예수가 알아.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1국 긴급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명호트를 구명장을 터뜨려주든지 밧줄을 터뜨려주든지 끄집어내든지 그럴 때 구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것 같다. 그래서 매우 약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느냐. 요한국 1장 18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히브리스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을 긍일이 여기고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야. 세 번째로 요한에서 3장 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섯 번째 요한에서 3장 3절을 보니까 사랑의 이인을 연약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15에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 혼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사탄을 면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사탄은 뭐냐 사탄은 악령이야 악령 악한 거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걸 아시지?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 아시지? 악이 왜 있는 거야 악이 나쁜 짓 악을 왜 있는 거야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악이 왜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았어요. 이게 사탄이야. 사탄의 말의 개념은 반대자라는 뜻이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사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야. 사탄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을 멸하려고 왔답니다. 제가 오늘 제목만 말하고 넘어가요. 이거 설명하면 12시간 가지고도 드러내요. 예수님이 제일 마시기로 약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임이 있어야 제일 일이 있는 거니까 그 약속때문에 오셨다는 거야. 15기서 9장 28절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에레미안 33장 2절과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언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옛날의 약속을 이루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고 이어지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과 동군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고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야. 비워.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건 안 돼요.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로기를 하나도 비우는 것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운 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싸워? 맨날 그만해? 같은 뜻을 품지는 못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묻죠. 오늘 중요한 나라가 자기를 비운다는 나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초파일이야. 절에 가면 불교의 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교리예요. 불교는 다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 말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도 다 내려놓으래.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댕기지 안 댕기까 그래서 고추장도 닦아내고 고춧가름도 닦아내고 국납리도 없애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비워서 비워지면 거기에 다시 담겨진 일이 있어요.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남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쓰레기통 같은 것 같아. 이 쓰레기통 같은 걸 아무리 비워봤자 하름만 자고 또 담겨 불교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비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품어야 돼. 품는 거 품어야 돼. 그래서 교회 등기는 사람 성의용 충만하시오. 말씀 충만하시오. 은혜 충만하시오. 다른 걸로 그릇을 채워놔야지 다른 게 안 되고 쓰레기통 쓰레기가 가득 차고 다른 거 더 이상 못 담아. 컵에도 물이 가득 하면 다른 문이 더 이상 못 들어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비결이 뭐냐. 자기를 비웠다. 그러면 비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품어야 돼. 누구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어야 돼. 예수님을 품어야 쓰레기가 안 들어와. 예수님을 품어야 미운이 안 들어와. 교만이 안 들어와. 교만해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무슨 말 겸손해지는 말 우리 사진대까지 둔 돈을 품지만 언론 가서 화해하는 거야. 난 사람하고 싸우고서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먼저 봐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화해를 하는 사람이야. 왜?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비운 다음에 그냥 두지 마요. 예수님을 따라서 비운 다음에는 예수님을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달려주세요. 슬픔도 점점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매놈도 점점 작은 매놈으로 점점 작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점점 찬송 1장 찬송 1장